할로 문탁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2024년 10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독일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기네요 여러분들 자 재밌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끝판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발음인데요 프로에 오스턴 했을 때 얘는 장단음에서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우리 강세가 있는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한 단음인데 예외라는 거야 그래서 프로에 오스턴 하면은 우리가 즐거운 행복한 부활절을 이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프로에 오스턴 했을 때 이렇게 스파 발음이 나오긴 뭐냐 중간에 있을 땐 가스트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인데요 간단하잖아요 다른 거는 쉿 피쉬 같은 발음 쉿딕 맨 앞에 에스테에 쉿비게 있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렁이 발음이 쉿고요 두 번째에서는 모음이 있으니까 얘가 z zone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세의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출제위원분들이 모음이 두 개 있으니까 나머지를 딱 보시면 다 모음이 두 개짜리에요 자 강세가 어딨냐 너 여가시간에 뭐해 나는 즐겨서 자전거 타 이슈파레게안 파가 기본적으로 독일은 강세가 앞에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어 명사 명사라든지 동사 명사의 합성어도 강세는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가 드란 말이야 페어마 답이 1번 계속 나오네요 페어마 자 그런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최면 걸지 마요 나 두어 이렇게 가는데 나 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외래어는 강세 뒤에 많다라고 했어요 네이처 자 그 파생이 외래어다 나 두어 파키트 소포 그 다음에 리갈 선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레셉트 레시피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것들 강세가 다 뒤에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안에 들어갈 말인데요 가방이잖아요 타쉐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잔에 커피할 때는 타세 얘는 디타쉐 자 그 다음에 햄트에 해당하는 우리가 와이셔스 다스 햄트 복수 유명해요 햄 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브릴레 하다가는 우리 에아가 나오고요 아이스 아이스크림 브릴레는 안경입니다 자 이거를 테리 이게 아니라 딱 보니까 티어 하는 뭐가 나오죠 동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3번이 정답인데 여러분들 모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스펠이 리 그러니까 알파벳이 네 글자라는 얘기죠 네 개죠 자 쌀 라이스 여기 태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노래 리트 들어가고요 바지 호즈 하오 에스에 자동차 아우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티어에 해당하는 동물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수는 티아래 우리끼리 하는 복수의 2번 형태가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선생님 복수 2번이 뭐고 3번이 뭘까요 공부하셔야 돼요 민쌤의 강의를 들으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자 빈칸 아베에 들어갈 겁니다 자 루스트라는 표현이에요 루스트는 자 오늘 나 텐스트 들어갈 건데 너 마음 있어 하스트 루스트 의향이라는 걸 물어보는데 자 저런 특정한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명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는 앙스트는 걔를 앞에 보고 앙스트 4를 쓴다든지 루스트는 아우프를 쓰죠 이거 답이 뭐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게 야 클라아 자 너희들이야 지금 상당히 두세 명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면 한 팀이 야 너 축구 경기할 마음 있어 그랬더니 당연하지 누구랑 경기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누구랑 경기할 때는 우미라는 표현은 뭐 시각을 나타낼 때 몇 시 정각도 있지만은 주변에 라는 뭐 별 그닥 여기랑 상관이 없고요 개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맞닥뜨려서 대항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아이엠 이십빈다 개겐하면 나 그것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것에 찬성할 때 뭘 쓰죠 이십빈다 휘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개겐 뱀은요 뱀어의 사격이 뱀이에요 누구를 대항해서 너희들은 게임하느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게 개겐 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 개겐어 그래서 우리가 몸이 중복될 때 앞에 있는게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Toronto 개그느 하면 뭘까요 적 이런 뜻이에요 적이라는게 그 뭐 축구를 할 때도 상대 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또 고 알고 계세요 개겐어 발음이 웃기잖아요 개게개 그래서 개그너 개그 라는 사람 아닙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공통이 들어간 말 선생님 제 귀를 왜 삼격스나요 나는 나의 코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나의 코를 수술이 아닙니다 제발 저 창문 좀 닦아줄 수 있겠냐 같은 풀고 닦다 선생님 다른데요 물청소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밌네요 우리들은 이 샐러드를 제대로 씻아줘야 합니다 씻겨내야 됩니다 제가 은호 써서 죄송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워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바쉔이라는 게 만약에 얘 나왔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푸츠앤이라는 말은요 신발이 웅덩이에 딱 있었다 에이 더러워졌네 물티슈로 이렇게 하면 요거 푸츠앤이 됩니다 물이 필요요 바스가 필요한 건 푸츠앤이 맞습니다 푸츠앤은 우리가 동사로 말할 때 이시푸츠에 두 푸츠트미더스트가 아니라 요런 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두 푸츠스트 왜 그게 안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푸츠처럼 Z나 S나 S젯 이 하이스에 두 하이스트 하듯이 두에서는 S가 탈락되는 거 이것까지 알려주는 민쌤 친절한 민쌤입니다 자 그래서 푸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정리정돈하다는 물걸레지를 안 한 것은 분리동사에 배우셨을 거예요 뭔지 기억나세요?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아웃프로이면 그거는 정리정돈만 하는 청소하다도 되는데 물걸레지를 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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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e